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2023년도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것도 지금 넓게 보면 반도체 기업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라든가 르네사스, 르네사스는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다음에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유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제조보다는 약간 유통이 그 다음 단계고 약간 마이너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제조를 조금 더 밸류를 주는 게 이 시장의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껴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밑에로 가보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자회사 모멘텀이 좀 더 큰데요. 이 자회사에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사내벤처로 시작해서 회사 내에서 그냥 벤처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내벤처에서 시작했던 이 아이템이 적용된 시장이 커지면서 이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니케스트가 보고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니케스트의 자회사가 됐고요. 이 AI 매틱스가 하던 것이 뭐냐면 독자 개발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센서로 영상을 인식한 다음에 처리하는 기술을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니케스트를 들어오고 나서 2016년에 그때부터 이 AI 관련 기술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니케스트가 인수한 이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공 관제 시스템이라고 비행기가 막 떨 때 비행기에 터뷸런스도 생기고 기장이 약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물론 부기장한테 음식도 똑같이 안 먹잖아요. 혹시 식중독이 걸릴까 봐. 그런 부분부터 다 장치를 하긴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공 관제 시스템에서 모든 걸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하늘에서 하는 건데 이 차량 관제 시스템, FMS는 그 하늘에 있던 거를 땅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하늘에 있는 문제보다 땅에 있는 문제가 작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만약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모두 다 이 지금 차의 어떤 실력에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하도 지금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오늘 음주부터 시작해서 정신 이상부터 그런 게 많으니까 차라리 기계의 오류가 더 낫다, 그 확률이. 그렇기도 하지만 기계도 오류를 일으킨다면 정말 가만히 평상시에는 잘 운전하던 모범 운전자가 기계의 오류 때문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관제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량 관제 시스템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것은 상업 물류용으로 대규모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규모 상업 물류용 차량은 사실상 더욱더 위험하죠. 우리가 세단이나 작은 자동차보다는 큰 트럭이나 이런 게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고속도로를 주로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사님들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도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로 취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의 습관을 고쳐주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한 도로의 어떤 돌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대비하는 이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영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 차량 관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매틱스가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주시장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유통 쪽에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과도 함께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좀 혹한 게 덜 유행을 탄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갭이 전반적으로 세진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유니캐스트의 자회사 AI 매틱스의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먹히는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니캐스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규칙성을 띄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상승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지금 상승 채널 상단이 아니라 상승 채널 하단에 있다는 게 이 이격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항상 상승 채널 하단에서 20개월 선을 돌파하는 초기에 그때부터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2016년도에도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처진 다음에 이 부분에서 20개월을 돌파하면서 또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도 또 똑같습니다. 유동성 회수 국면으로 2020년 3월 달 정도까지 떨어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있죠. 이런 어떤 규칙성에 우리가 확률을 건다면 다시 한번 13,000원, 15,000원도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믿어야 되고 만약에 확률이 깨지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확률을 믿고 배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먹을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확률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100%의 확률은 없습니다. 주식에. 하지만 확률에 배팅을 해서 어쨌든 굉장히 확률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는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니퀘스트의 차트를 살펴봤는데요. 규칙성의 확률을 건다면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